쭉 갈까요? 여러분들의 비밀 시원하게 한 방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나르샤 조류 댄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르샤의 12년 지기 오빠 MC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밝힐 나르샤 씨의 비밀은요. 나르샤가 우리나라 최고의 세시 댄스 마셨다, 최고의 댄스를 가졌다. 여러분들은 정말 섞고 계십니다. 나르샤 씨의 실체를 보시면 정말로 그냥 보고만 계셔서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데요. 이분이 요즘에 저희 가게에서 술만 드시면 그렇게 최고의 춤이라고 하는 팝핑 댄스를 열심히 제 앞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진짜로 보여 볼수록 안타깝고 애처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시면 정말 조류나 닭 같은 그런 춤이 나올 수 있는데 절대 이런 이 춤이 팝핑이 아닙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팝핑은 조류 댄스? 음주 한 잔 하면 밤에 약간 흥에 겨우면 저도 모르게 이게 과모가 나오더라고요. 보고 싶은데요, 보고 싶은데요. 여자분들이 하기 어려운 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와, 진짜! 어때? 이거 춤이야.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어디까지 하나?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뒤에서, 뒤에서 보니까 그냥 흥에 겨우는 부모님인데 할머니, 할머니. 이거를 배웠어요? 흥에 겨우는 할머니. 너 내가 이렇게 탓! 핸 тер quincymation 새 Myers 새 간 다랐钜근뚜 이 산으로 가면 스쿱 스쿱 저 산으로 가면 스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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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Wow 다음 푼powers! 다음 푼! MASTER LH 본격 개기는 석